레드카펫의 마지막 무대가 될 것 같습니다. 레드카펫의 마지막 무대를 장식할 팀은요. 여러분께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대니스웨그 저도 굉장한 평화입니다. 엑소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. 네 다음 지금 2016년 SBS SAF 가요대전 레드카펫의 마지막을 장식할 팀은 엑소입니다. 엑소 어서오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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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먼저 우리 엑소가 온 만큼 사진 촬영 부츠가 온 만큼 사진 촬영 부츠 엑소는 아시아를 뛰어넘어 세계적인 그룹도 예 많은 분들에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엑소 반갑습니다. 네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. 네 자 하나 둘 셋 워 안녕하세요 엑소입니다. 몬스터 로또 폴라이프 이렇게 세 가지 앨범으로 활동했는데 내년에는 더 많은 활동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 우리 엑소가 사실 3 2 1 큐 오 큰절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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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트 오 야 이거 센스있는데 야 이거 준비했는데요 준비했는데 예의있고 몸바크 느낌 자체가 굉장히 겸손한 느낌이었어요 예의있고 몸바크 느낌 자체가 굉장히 겸손한 느낌이었어요 윙크와 하트 분나드릴게요 아 야 든든합니다 든든해요 예 깔끔합니다 아 예 하트 한번 보여주세요 자 댄싱 머신 하트 오 바로 됩니까? 아 바로 되죠 뭐 자 3 2 1 큐 와 와 오 오 오 야 여심을 사로잡는 섹시 소외 섹시 감사 인사 하트 들어갑니다 3 2 1 큐 와 오 윙크 윙크 오 됐어 됐어 오 윙크 오 됐어 됐어 흰 눈싸이로 흰 눈싸이로 살벨을 타고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보내세요 사랑합니다 아 예 좋아요 귀엽다 귀엽다 너무 새해 복 많이 보내세요 사랑합니다 자다가도 툭 치면 나오거든요 하트는 3 2 1 귀여워 아 360도 하트 360도 요즘 vr이 유행인데 360도 요즘 vr이 유행인데 360도 하트를 보여줬네요 사진을 찍혀야 되기 때문에 사실 움직이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세요 많은 기자 분들께서 천천히 가세요 천천히 천천히 다시 여기서 지구 저쪽으로 갑니다 그림이다 그림 이야 어머 세상에 어머어머 이야 야 야 ou n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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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u ou 이게 때문에 툭 치면 다 뭐든지 자 이제 마지막 막내 저 엑소의 막내 세훈씨 남았습니다 애교가 제일 많아요 세훈씨 멋있게 하면 안 돼요 귀엽게 해주셔야 됩니다 자 얘기 한번 들어볼게요 하트를 쇼 와우 남자의 하트 와우 어 무슨 신사복 마지막에 어 요 요 느낌 마지막에 어 요 요 느낌 액션을 메인 무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가시면서 가시면서 볼에 사인도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쪽으로